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가스테물리 김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정말 많이 왔네요. 오케이, 자, 우리 외치고 시작하는 거죠.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 외칩니다. 물리 맞죠? 물리 맞죠? 지구각 안 하지. 빨리 물리 맞죠? 오케이, 반갑습니다. 아, 아유, 이렇게 추운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최상위권을 위안이 아니라 최상위권이 되기 위안입니다. 이 자리는 최상위권 없어도 돼요. 혼자 공부해도 되니까. 자,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거 어디로 하죠? 자, 교과서가 바뀌다 보니까 많이 긴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정과 교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실제 이제 수능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막 문제 열심히 풀고, 뭐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것도 좋겠지만, 그것 이전에 좀 뼈대를 많이 갖추어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첫 수능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뭐 쉬워졌다는 얘기도 있고, 정반대로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표면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물리라는 이 과목명이 물리학으로 바뀌다 보니까, 뭔가 좀 어려워졌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 도대체 왜 바뀌었는지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상황은 좀 현명해져야 돼요. 아무래도 이게 첫 수능이 이제 시작될 때기 때문에. 우선 허화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이 진행하기 전에 질문을 몇 가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했는데요. 물리학이 하면 쉽다고들 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할까요? 저의 답변은 그냥, 그냥. 왠지 물리 그러면 뭔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점수 안 나올 것 같고, 지구과학 하면 왠지 잘 나올 것 같고, 그게 허화실이죠. 제가 뭐 지구과학을 디스한다나 뭐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물리학은 정말 물리학 머리가 있는 사람이 잘합니까? 이게 제일 많이 있죠. 어, 뭐 물리를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물리학 머리가 따로 있으면 생명머리 따로 있고, 화학머리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이 이제 전부 다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건데요. 물리학이 쉬워졌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또 이러한 또 소문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좀 표면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는 최근에 수능에 1등급 컷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심지어는 1구 수능 같은 경우는 하나 틀리면 2등급이 됐고요. 그런데 바로 한 달 전에 2공 수능 같은 경우도 1컷이 47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쉬워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교과 내용에 대한 이 내성이 많이 생겼어요. 교과서가 이제 한 7년, 8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들이 이제 계몽이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익혀진 겁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웠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 7년, 8년 지나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고 좀 면역력이 생긴 거죠. 그러한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리학으로 바뀌면서 단원이 4개의 단원에서 3개의 단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겉으로 보면 4분의 3으로 줄었지만 사실 각 대단원 당에 2개, 3개의 중단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8개의 중단원에서 7개의 중단원으로 줄은 겁니다. 물론 줄은 건 사실이지만 8분의 7 정도로 소폭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마냥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전교과에서는 STS라 그래서 Science, Technology, Society 떨리네. 그래서 저게 뭐냐면 과학, 보고해야 되겠어요. 과학, 기술, 사회를 표방한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내용 자체가 1단웨도 있고 또 3단웨도 있고 4단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잡다 하고요. 좀 산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내용이 여기도 있으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이전 교과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물리학으로 과목명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처럼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단원이 세계로 줄어들면서 이론별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물리 그러면 역학 그리고 전자기, 파동 그러니까 이 이론 단원편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쉬워진 거지 문제가 결코 쉬워진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초성을 딱 준비해봤는데 이거 무슨 뜻일까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상품권 준비해왔습니다. 오, 그래요. 뭐죠? 손은 저 뒤에서 들고 앞에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 문제가 최근에 좀 쉬었다는 거지 또 공부하는 방식이 좀 쉬워진 것이지 결코 문제가 쉬울 거라는 예상을 미리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자신하고 방심 떨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단원을 좀 볼게요. 이것이 새로운 교과였습니다. 새로운 교과예요. 단원이 세 개로 나눠졌고 3단원은 보통 새로 구성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처모연은 이루어졌지만 그런데 예전의 단원에서 제가 이렇게 노랗게 딱 나누는 것은 1단원과 2, 3단원의 분량이 5대 5예요. 그래서 아직 평가 문항이 치러지지 않았지만 지금의 예상으로는 1단원에서 9개에서 10개 그리고 2단원, 3단원에서 합쳐서 10개에서 11개 이렇게 구성이 될 듯하고요. 이것은 평가에서 한번 시험이 치러져 봐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런데 그 이전의 교과를 좀 살펴보면 이전 교과가 저게 다 빠져요. 저게 2라고 써놓은 것은 물리학 2로 옮겨진 거고요. 표준 모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전기장, 정전기후도 반도체는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트랜지스터는 물리학 2로 빠진답니다. 그리고 이제 3단원 같은 경우는요. 교류필터회로 무선통신 이런 것들은 모두 물리학 2로 빠집니다. 그리고 4단원 자체가 거의 통째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전파트 같은 경우도 고1 때 했기 때문에 고1과학에서 저것도 빠지고요. 신재생에너지 저것도 빠지고 역학평형은 2로 가고요. 유체역학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사실 그 이전 교과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래서 이제 또 우리가 방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단원 제목은 많이 없어진 걸로 보이지만 사실 실상의 그 내용들은 존재할 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역학 같은 경우에 탄성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다음 이제 또 질문이 들어온 내용들 내신과 외의 모의고사 점수가 다른가요? 이런 분들은 많을 거예요. 내신은 물리점수 잘 나왔는데 모의고사 잘 안 나오고 또 2학 때 모의고사 곧 잘 나왔는데 내신은 잘 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역학 등의 킬로 문항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능 물리학 공부 방법.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어선 개정과 분위기인데요. 이게 지금 현지 자체가 분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선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고3이 되신 분들은 학교에서 내신을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신을 진행을 할 때는 이게 교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재량껏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부분이 교과다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혼동이 돼 있고 오염돼 있답니다. 이 중에서 고2를 지나신 분 중에서 한 두어 달 전에 기말고사 했으니까 물리학으로 하나 얘기를 하면 영예 이준슬릿, 단일슬릿 간선무늬 학교에서 시험 보셨죠? 봤다고 해주세요. 봤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물리학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확인하고 싶은 분 돌아가셔서 물리학2 교과서에 목차만 피드래도 소다른 제목으로 따로 있습니다. 물론 연관성은 있어요. 같이 공부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학1 교과서의 핵심은 따로 있어요. 그것들은 교과 내용 들어가 볼 테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거 자체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합집합으로 지금은 공부합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종류.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능이 교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 교과, 이전에 있었던 지금은 없어진 그런 교과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에서, 그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게 예전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2004년의 고3 들의 상황인데 교과서가 이제 바뀐 겁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이 이전의 교과 내용이 바로 한 달 전에 수능 끝났던 교과서로 바뀌었을 때 이제 2014년도가 시작됩니다. 온통 시중 문제집이니 사설모교사니 특히 시중 문제집 여러분들 서점 가면 많은 책 볼 거예요. 감자니, CO2니 많이 볼 겁니다. 제가 오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책들이라든가 그 다음 미들탑 위에 하회탑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정상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난리를 떱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그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수능이 치러졌을 때는 그러한 벗어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 교과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편집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하회탑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는 하회탑 책 좋아요. 개정교과되고 나서. 그래서 볼만합니다. 물론 참고서로 보는 겁니다. 여기 자체가. 그 다음 교과 내용 숙지가 절실하고요. 그 다음 킬러 문항.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알라드입니다. 말로 맨날 킬러킬러 울화생제에서 킬러가 많죠. 그럼 도대체 어떤 문항 킬러냐. 보통 4페이지 얘기 많이 합니다. 여기 물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뉴턴 역학 문체가 보통 킬러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진짜 이게 킬러냐. 이게 1등급의 문항별 정답률입니다. 좀 있어 보이죠. 준비했어요. 2등급의 문항별 정답률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6평을 보니까 바로 작년에 6평을 끄집어 왔습니다. 보시면 포인트 두 가지가 있죠. 이거 분석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저 3페이지까지 골짜기가 파여 있죠. 그리고 2등급을 보니까 그 갭이 더 커졌죠. 그런데 3등급은 좀 너무 심해서 제가 싫지는 않았는데 3등급은 저 골짜기가 더 패여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저 끝을 보세요. 19번과 20번을 봤을 때 2등급은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모두 20분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1등을 보시면 오히려 20번의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9번이 더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보통 20번이 어렵다는 그런 고정관리를 갖게 됐느냐. 하나를 더 볼게요. 이번에는 바로 한 달 전에 있었던 20 수능이랍니다. 이게 1등급의 정답률 분포입니다. 이게 2등급의 정답률 분포예요. 경향이 비슷하죠. 이게 의미하는 상황이 뭐냐. 특이하게 딱 보일 겁니다. 저 뒷부분에 보시면 1등급은 떨어졌다 피크를 찍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2등급은 계속 내려가요. 저런 현상의 의미가 뭔지를 정말 아셔야 돼요. 맨날 저 19번, 20번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킬러 문항을 하는데 실제는 저게 킬러가 아니에요. 저 문항들이 킬러라면 이 1, 2, 3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들은 중동 아예 스테로입니다. 그런데 다들 저쪽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4페이지 문항들은 약간의 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항들은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과이기에 약간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1년 동안 다 해결돼요. 그런데 저 앞에 부분은 드럽게 담고 쳐져요. 여러분 공부하면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버릇과 나쁜 버릇이 있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나쁜 버릇은 드럽게도 잘 들어와요. 그런데 드럽게 안 나갑니다. 좋은 버릇은 드럽게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한 번 어렵게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훅 나갑니다. 바로 저 1, 2, 3페이지에 저런 일이 생기는 상황은 공부를 할 때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1, 2, 3페이지에 그 여파가 저 4페이지의 여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2등급, 3등급은 그것이 계속 진행이 돼요. 앞에서 시간 남비가 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계속 이유는 뭐냐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에 좀 고칠 버릇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수능 시험지는 서술형 문항입니까? 요점정리 문항입니까? 저기 써있잖아요. 서술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습관 한 번 잘 돌아보세요. 어떤 거 좋아요? 딱 요점정리되어 있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서점과 가서 책을 사더라도 어떤 책 삽니까? 칼라로 이쁘게 딱 구분된 거 한눈에 딱 보이는 거 이런 거 사죠. 이게 사실은 독사과예요. 왜? 너무나 구분이 잘 됐고 정리를 누군가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자신의 뇌는 작동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의공부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이라든가 지구과학 이런 것들은 요점정리를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보통 수업 가면 썸머리 이런 거 많이 책자 이쁘게 주죠. 일단 그거 받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받으세요. 공짜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지 마시고 그것처럼 자기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남이 해놓은 걸 가지고 요점정리하니까 1년 내내 그런 책과 그런 정리된 것들을 보고 실전장 가서는 서술형 문장을 풀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1, 2, 3페이지 문제가 발산한 겁니다. 그 1, 2, 3페이지 아까 피크를 찍었던 드럽게 안 고쳐진다는 그런 문항의 예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물리는 교과서 통합니다. 왜 교과서를 제가 읽으라고 하면 교과서에 특별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과서는 서술형 문자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중에 책이라든가 학원 강의 듣는 책에 비해서 굉장히 읽기에 불편해요. 그래서 안 읽습니다. 그거를 읽지 않으니까 서술형 문장을 읽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과서 문장을 반드시 꼭 읽으십시오. 그게 수능 문장 읽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물리는 제2의 국어시험이다. 화학도 제2의 국어시험이다. 생명과학도 제2의 국어시험이다. 그래서 왜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자연과학 세 가지는요. 국어시험이에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물리는 교과서로 통한다는 얘기가 교과서를 읽어야 수능 준비가 이루어져요.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서술형 문장을 읽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2016학년입니다. 문제 어디에도 정지에 있던 가만히 놓여있던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읽지를 않은 거죠. 통과란 말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처음에 속도가 제로. 정지 상태로 문제를 푼 거예요. 안 읽은 겁니다. 정답률은 26% 나왔어요. 또 있어요. 이거 매해 나타납니다. 점점점 하고 2019학년도 가봅니다. 바로 재작년이 되겠죠. 이거 봐보신들 있을 거예요. 7번 문제. 아까 했던 이 피크 나오는 부분인데 7번의 정답률이 58%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로 푸느냐? 전류로 푭니다. 지구광만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자와 전류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전류방향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저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이게 바로 한 달 전인데 아마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이 이거 기억할 거예요. 1페이지에 4번에 코일이 자석에 붙어서 함께 운동한다. 틀린 말인데 갑자기 시험 보다가 의구심 발동합니다. 1년 내내 아무 일 없다가 그런 거 있어요. 마이크 자석에서. 코일과 자석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진동한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저 함께 붙어서 운동한다. 함께. 왠지 함께 같아요. 따로인데 이러한 의구심의 국어 문장에 걸려 넘어지는데 이거 1년 동안 공부하는 핀트를 잘못 잡아서 그럽니다. 막 물리가 수학처럼 계산하고 그런 부분에 이루어진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 결함을 또 한 가지 덧붙이는데요. 또 하나의 분석거리가 있어요. 19번의 정답률이 보통 킬러라고 하는 거죠. 37%였습니다. 그럼 물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죠. 37%에 드신 분들은 맞았으니까. 그럼 저분들이 저 문제를 다 맞았어요. 그럼 저 사람들은 1, 2, 3페이지 문제는 당연히 쉽다고 생각하다.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13번의 정답률이 49%입니다. 저 37% 안에 들어있는 분들 중에서 13번을 맞추신 분들은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뒤에 문제들은 얼마든지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 2, 3페이지 이런 문제들은 저 찍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운데로 못 오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방향 잘못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디가 문제냐. 1, 2, 3페이지를 제대로 관리라고 경영을 해야 4페이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1등급처럼. 그래서 시험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다들 고난도, 고난도 하면서 고난도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의 비중은 고난도는 1, 20%밖에 되지 않죠. 나머지 80%를 틀리면 등급의 비빌 언덕은 없어져요. 이걸 반드시 유념한 연습을 하셔야 되고 고득점의 비결은 1, 2, 3페이지를 정확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읽고 한 번에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능 시간에 문제를 풀 때 꼭 수능이 아니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거야. 이럴 거야라고 추측하면 작살납니다. 문제 앞에서 어? 이걸 것 같아? 하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거 뭐지? 라고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절대 수능장의 준비는 기억하려 해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냥 즉각 반응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숨을 쉬었을 겁니다. 오늘도 숨을 쉬어요. 그럼 과연 오늘 숨을 쉴 때 어제 숨 쉰 상황을 기억해서 그걸 그대로 오늘 숨을 쉬는 게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쉬는 거죠. 그러자고 우리가 1년을 준비하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럼 대책은 뭐냐? 진짜 연구하라는 겁니다. 이 진짜 연구는 이거예요. 다들 이제 문제 푸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꼭 명심하세요. 남에게 설명이 가능해야 자기가 진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다고 착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마침 이제 여기가 건대니까 여기 인근에 뚝섬이라고 있죠. 여기 섬이 있나요? 섬 없죠? 뚝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뚝섬인가요? 그냥 그래 왔어요. 뭔가 뚝 떨어져 있겠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뚝섬이라고 하느냐? 물론 정답은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섬도 아니고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랍니다. 예전에 여기서 무슨 뚝이 깃발이 한자로 뚝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깃발을 세우고 전쟁 나가기 전에 출정식하고 제사 지내던 장소인데 마침 중랑천하고 한강이 휩싸여 있다 보니까 섬처럼 보인다. 그래서 뚝 재를 올린 섬이다. 섬처럼 생긴 곳이다. 그래서 뚝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드나들어도 그냥 별로 생각 안 합니다. 한 번만 문 열고 들어오면 몰라요. 교과 내용 얘기해 볼게요. 엔극과 엔극은 서로 무슨 역 발생하나요? 청력으로 밀죠. 왜? 그냥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당깁니다. 왜 당기니? 한 번만 열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고 있는 걸 자신이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라는 것인데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들이 그런 경우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운전하다가 차가 다들 고장이 났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기름 게이지를 보겠죠? 그것도 이상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하느냐? 일단 내려요. 내려서 본능을 딱 엽니다. 뭐.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십몇 년 동안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차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성공을 하려면 공부든 일이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공부할 때가 더욱 심각해요. 그래서 남에게 설명 가능할 정도로 공부를 하시고 문제 푼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제 필체인데 수업을 들었단 말이다. 그럼 수업을 듣고 나서는 반드시 그 수업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듯이 여러분 스스로도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칠판에 판사하면서 그림 딱 그려놓고 그리고 이거는 저거 이거는 설명을 나가겠죠. 여러분 스스로도 빈 백지에 그림만 그리세요. 무슨 문장이니 텍스트니 다음 그림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림만 딱 그려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판서에 제가 해나가듯이 짧게 짧게 푸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설명이 가능해야 이게 진짜 아는 것인데 문제는 수업 들었어요. 듣고 나서 알았다 이거죠. 그리고 문제 풉니다. 그게 반복되죠. 안 돼요. 왜? 들어서 이해한 건 절대 아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들었을 때 단 1초도 공부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건 청각을 한 것뿐이에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것뿐이지 절대 자영업은 아닌데 사람들은 수업 시간으로 공부 시간에 착각들을 하죠. 수업의 대세에만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개념의 적용 이거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데 개념 알아도 문제 적용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역학을 보통 킬러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역학에 대한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개념 자체를 준비하면서 문제 적용 연습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적용 연습을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반복 복습하라는 것인데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논리에 익숙한 만드는데 부모님은 여러분들 수험생에 속아요. 그 다음 수험생은 수업에 속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속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업 시간을 공부 시간을 착각을 하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 저도 수능 가족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모님의 심정을 100%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 학원 가는 순간부터 여기 부모님도 계시지만 아마 똑같을 겁니다. 학원에 간다고 가방을 드는 순간부터 마음이 굉장히 해피해져요. 아 드디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숙 모드에서 프리해집니다. 그동안 밀린 다시 보기에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두 부부 앉아서 보고요. 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그제서야 이제 다시 정숙 모드로 돌아가죠. 언제 그랬냐는 듯 눈에 들어오지 않는 책 이렇게 읽는 척하고요. 왜? 공부하러 한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수업을 갈 때 가방 메고 갈 때 아 드디어 이제 물리학을 하는구나. 역시 지구학과는 격이 다른 거지. 뭐 이러면서 갑니다. 왜 그렇게 의지가 충천되고 굉장히 기분이 좋느냐 공부하러 가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 이 대한민국 인터넷 강의 좋은 강의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안심이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건 그 강사 거예요. 여러분께 아닙니다. 너무 안심이 되는 거죠. 거기다 또 하는 문제점은 저예요. 수업하다 보면 쫙 이렇게 빨리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듣잖아요. 그럼 이제 수업 딱 끝나고 나면 돌아갈 때 뿌듯해요. 아 됐어. 근데 나중에 점수는 다 안 나와요. 왜? 수업 때 제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업 끝나고 나서 강의실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휘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4, 5년 전부터 강의 철회가 바뀌었어요. 나는 학생들을 믿지 않겠다. 절대 수업 때 알아들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수업 때 무슨 사기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수업이라는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돼요. 웬만하면. 문제는 자기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수업 끝나고 자기의 대세김 공부를 반드시 꼭 하셔야 돼요.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뒤에 또 우리 자연과학 외에 또 과목이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자 그분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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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